워싱ino 휴전ıyoruz 어쩔 수 distribute 무기는 머개에요 회초리 초비 아리는 초리니까 다시 해달라고요? 초비 아리의 무기는 초비 초리니까 초비랑 아리랑 합치면 그래서 회초리 저기 앞에 작은 집 하나있다 레이드용 있지 뭔지 샷건으로 안될까 데미지 이거 붙이면 돼 나 한번도 안해봤어 해냈다 이거 안될까? 아 나 맞았네 아 열받아 여기 샷건대기도 안되잖아 그치? 열받아 저기네 저기를 뚫었어야 됐네 아 바보바보 아 정말 여기도 이미 털렸군 절산도 그렇게 많이는 뭐야? 시시해라 총은 처음 먹어보는데 내 힘으로 저기있다 집 뭐야 집 다 나가리되는데? 털렛 보이면 쏘자 총알 먹자 총알 먹자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여기 다 녹은 집이네 와 이렇게 큰 집이 녹아버렸어 야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완전 완전히 털린 집 야씨 싹 빨아먹고 갔네 거의 뭔가 슬프다 그치? 폐허락 나나양 뭔가 스킵인저같아 까오가 없어 뭔 소리야 나도 이제 교전하면 이길 수 있어 총이 있어서 저거 여기저거 있네 좋은거지 어 한글사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흐흐흐흐흐 저기요 하요 아! 중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이런 여기서 또 만나버렸네 베스티니 그러게요 만나지 말고 그러나요 어 사용됐어요 뭐 말이 돌아왔나 봐요? 좋은 일이네요. 안녕! 안녕! 노! 잡아주지. 여긴 어디지? 아 가까워 가까워. 나나양님 제가 복수해 드렸어요. 언젠간도 만나요, 즐거웠어요. 잠깐만 좀.. 복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두 번째로 가르치자 결혼하라고? 아 스스스 내가 결혼시켜야 되네 아 이거 친목 아니야 이거 배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하는 거야? 아 내가 결혼하는 거네? 결혼을 하는구나 자 나랑 눈 마주치면 결혼하는 거야 아 나이 차이 아 너무 연하네 퍼트님은 오래 살아야지 젊은 애로 아 잠깐만 아 좀 부른데 그럼 제 늙어서 죽으면은 또 다시 결혼할 수 있나요? 아 원하면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결혼할 때마다 배우자가 질투해 별일이야 나 가도 되지 얘들아? 나 뭐 채팅할 거 없지? 너네 뭐하니 여기서? 놀지 말고 허허 이거 빨리 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시체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청결이 조금 아 나 참나 별꼴을 다 보네 저기요 축복합니다 아 진짜 별꼴이야 누구야 효효님 아 좀 별꼴이네 이거 고구마 튀김 두 개를 먹기로 새우튀김은 있으면 한 개 추가 근데 님들 그 튀김 알아요? 그러니까 봐봐 님들 그 새우튀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디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원천형으로 세워진 이런 새우튀김이 있었거든? 약간 여기에는 새우튀김 들었고 알지? 조밥 아니야 게살튀김 아니야 그냥 큰 거 자른 것 같은데 뭔가? 자른 건가? 자른 건가? 뭔가 기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었던 기억이? 자른 건가 봐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멍청하다 아 엄청 큰 거를 그런가? 그런가 봐 왜 새우라고 생각했냐고? 새우였어 새우였는데 게살튀김이었나? 아 그런가? 게살이었나? 난 새우살이라고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기억은 원래 이상하더라고 항상 잠수통기 필요가 없는데요? 나냥이 위로가 보셈 어디? 어? 그러네? 오른쪽 방 뒤지세요 저 여기 뒤지면 어 오케이 왠지 심에어가 있는데? 나 볼래 와 와가 아니야 공격하는데 공격하네? 오케이 아구 머리 준다 이따 줄게 아구침갑 아구침갑 뭐야 나나양이 실프 지키고 배그 1등 찍은 거였어 그 죄송한데 실프는 오히려 솔렉 1등은 찍은 적이 없을 거에요 그게 굉장히 시즌도 많고 그 갈려가지고 저는 이제 증명을 할 게 있으니까 찍은 거고 거기 이제 프로 레벨들은 그냥 찍을 필요가 없어 어 스쿼드 돌리고 실프는 솔로 1등은 찍을 필요가 없죠 나나양 실프의 배그 실력은 내미치고 1등도 못 찍어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선언 근데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었는데 제가 실프 킬링이 이긴 적 있긴 해요 다들 기억하실걸요? 1투배도 있거든요 단편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이긴 건 이긴 거지 지진 않았잖아 1승 99패 너 개못하잖아 아니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결을 한 거는 1전 1승 0패죠 저는 한 번이니까 그쵸? 만약에 저한테 1패를 만들고 싶으면 실프가 저한테 도전을 해서 도전을 내기를 한 다음에 제가 지워야죠 근데 제가 그 도전을 안 받아주면 영원히 1전 1승 0패가 되는 거죠 이건 기사 타이틀감이야 전승 맞지 한 판에서 한 판 이겼으니까 기사가 요새 이런 게 많거든 나 순간 도전이라고 말했을 때 머리가 띵했어 내가 실프였으면 진짜 오늘 잠 못잘 듯 실프 나나양 생각에 잠 못 잃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